안녕하세요 램블이에요 매일 떨어지지 않고 먹는 양배추 절임 만들어 볼게요 깨끗이 씻은 양배추 위에 적양배추를 넣어주세요 당근도 넣어주세요 한번 골고루 섞어줄게요 소금 천일염 굵은소금이에요 소금 넣고 골고루 섞어가면서 3분정도 박박 버무려 줄거에요 3분간 박박 버무린 다음에 이제 10분간 이대로 재워 놓을거에요 10분이 지났어요 많이 절여졌네요 다시 한번 골고루 섞어주세요 여기에 홀그레인 머스터드 애플사이다 비니거 천연 발효 사과 식초에요 그리고 이제 골고루 다시 버무려주세요 준비한 용기에 옮겨 담아주세요 국물까지 모두 같이 담아주세요 이제 손으로 꾹꾹 눌러줄거에요 이제 뚜껑 닫고 상온에서 하루 놓아둘거에요 하루가 지났어요 열어볼께요 양배추 절임을 보관용기에 덜어놓을께요 국물까지 모두 담아주세요 이제 뚜껑 닫고 냉장 보관하면서 맛있게 먹으면 되요 양배추 2가지 당근을 넣은 초절임이에요 다이어트는 물론 건강에도 좋아요 꼭 만들어보세요 o o o